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은 찰스 리님의 사진을 시작으로 여러분과 함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찰스 리님 사진이 날이 갈수록 좋아지는 것 같아요. 분위기 있네 그죠? 대단히 영적인 무엇인가를 불러내는 듯한 그런 느낌의 사진이에요. 이것도 사진 좋네요. 묶여있는 배. 로우샷을 끊어서 움직이는 것은 움직이게 하고 멈춰있는 것은 멈춰있게 하고 그러면서 대단히 이 얘기를 잘 풀어나가는 것 같아요. 대단히 시적인 영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시적이다. 그냥 소설적이라기보다는 대단히 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사진은 한 장에 사실 시거든요. 보도사진 같은 경우는 꽁투나 이런 것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지만 이 사진들은 대단히 시적인 감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분들에게 차분한 무엇인가를 느끼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사각형 포맷이 주는 어떻게 보면 되게 답답하거든요. 사각형 포맷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우주를 감싸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사진. 대단히 잘 보았습니다. 고영진님. 타다. 뭘 탄다는 얘기죠? 아이고 강아지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주인도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강아지가 저 발을 쥐어서 나아가나요? 아이고 이 아저씨도 타고 있고. 이야 자세 좋습니다. 자세 좋아요. 자전거도 타고. 아이고 위험하네요. 아가씨 가방을 때문에 치마가 다 올라갈 것 같아요. 큰일 날 뻔했어요. 아이고 할아버지가 지나가시면서 아름다운 여성분의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이야 앞다리 들고 앞바퀴를 들고 가는 젊은이. 묘비를 부르고 있군요. 아이고 다쳤나 보다. 타는 것을 좀 더 모아서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나쁘진 않지만 제가 늘쩍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제목을 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것 뒤에 있는 무엇인가를 가지고 제목을 할 것이 좋다. 그리고 이제 타다만 쭉 모아서 전시를 만약에 하잖아요. 그러면 뭐 아 재밌구나 이런 정도의 전시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뒤에 뭐가 있느냐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불구경. 박승훈님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아 노을이 타는 것을 불구경이라고 말씀하셨군요. 저 같으면 그냥 노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노을 하는 게 훨씬 와닿을 것 같아요. 노을을 보면서 우리가 노을을 보는 제가 또는 이것을 보는 구독자가 아 불난 것 같아 이렇게 느끼시면 성공하신 것 같아요. 작가가 이걸 불구경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하시면 불구경이 한정되잖아요. 노을 하면 한정되지 않고 불구경보다는 한정되지 않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놀이를 조금 더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서택님의 소금물. 이건 사진 참 깔끔해요. 전화기로 찍나요? 뭘로 찍길래 이렇게 사진이 완성도가 대단히 높아요. 보세요. 이거 사진 보시면 그렇죠? 삼각형의 움직임. 그리고 아이가 뛰어나와 있는 것까지 마치 화면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대등히 화면 구성도 잘하시고 전체적인 밸런스도 좋고 물의 느낌, 파도의 느낌 같은 것도 절묘한 순간에 잡아내시고 참 빈틈없이 사진을 찍으시는 것 같아요. 이분은 또 보드를 들고 가면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시는군요. 또 저쪽에는 이제 패러글라이딩이니까 파라슈트 타는 것을 보고 계시고 아이고 아이고 힘드나 보다 저도 서핑 가끔 하는데 옛날에는 윈드서핑 하다가 요즘은 서핑 가끔 해요. 근데 저 그게 이제 패들링 하는 게 어깨에 그렇게 좋대요. 저희가 뭐 사진 하는 사람들 치고 어깨나 허리가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으면 젊은 날에 가혹한 무게중심을 이동해가면서 무게중심을 한쪽으로 실어서 한쪽 어깨에 가방을 메고 다녔던 것들이 그걸로 오거든요. 후환 병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패들링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서핑을 하죠. 여기다 보세요. 이 사람의 동작과 여기 있는 것을 기다렸다가 슈팅을 하는 가만두지 않아요. 정말 잘 찍네요. 이 본 사진. 너무 깔끔해요. 너무 깔끔한 게 이제 흥이죠. 그죠? 너무 깔끔하다. 아니 깔끔하게 잘 찍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죠. 100점짜리 사진을 찍고 찍고 그걸 우선 하는 거예요. 100점짜리를 우선 찍고 그 다음 어떻게 한다? 2%를 덜어내라. 그런데 그게 98%짜리 사진이 되는 게 아니에요. 100점에서 2%를 덜어내면요. 뭔가 모자라는 듯한 100점이 되는 거예요. 그냥 모자라지 않아요. 모자라는 듯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자라는 듯한. 그래서 뭔가 잔소리를 하고 싶은데 잔소리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간의 두뇌는 완벽하면요. 그걸로 이해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획 잘 안 합니다. 그런데 뭔가 말하고 싶고 지적하고 싶은데 지적할 것이 없으면 그게 네리에 오래 남는다고 그랬잖아요. 이것도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덩어리 두 사람의 덩어리.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나누면 이 두 사람만 가지고 완벽한 한 장의 사진이 되죠. 또 고래가 있는 이 풍경도 완벽한 한 장의 사진이 되죠. 그러니까 반을 나누어서 좌우에 각각의 네이어 각각의 사진을 한 장으로 붙인 것 같잖아요. 그래서 이 화면 구성이 탁월하고 시야가 넓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야가. 정말 잘 찍으세요. 이걸 뭘 끌고 가셨나 이렇게. 그냥 아무거나 그냥 스쳐 보지 않는군요. 대단한 관찰력이 있으신 거예요. 팔고 계신 아저씨. 하여튼 사진. 오소택님의 사진 정말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환님. 옥룡함. 이제 기도할 힘조차 잃어버린 건 아닐까. 옥룡함이라. 옥룡함은 제가 찍은 다시 가고 싶은 남자. 상무주 가는 길에도 등장한 걸로 생각합니다. 옥룡함 정말 가보고 싶죠. 이번에 찍은 옥룡함 사진. 사진 좋네요. 되게 무게 있고 돌의 무게가 느껴져요. 보통 이거 이제 옥룡함이나 돌 사진을 찍으면 돌의 무게를 느끼지 못해요. 너무 허옇게 찍어서. 아유 죄송합니다. 아까 가루가 있는 음식을 좀 먹었더니. 돌의 무게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돌이 가지고 있는 이 볼륨감. 그죠? 아 이런 거 정말 잘 표현이 됐다. 그죠? 라이트를 정말 잘 쓰셨고. 이게 이제 약간 확산광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아마 하이라이트 같은 게 떨어져서 확산광이어도 조금 밝은 색으로 떨어졌을 건데. 그거를 잘 이렇게 잡아내셨네요. 가라앉힌다 그러는데 가라앉히셨어요. 보십시오. 이런 데 보면 확산광이 이지만 라이트가 떨어져서 되게 밝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부러 잘 가라앉히셔서 돌의 전체적인 느낌을 안정적으로 보여주신다. 그리고 돌 뒤에 있는 이런 느낌들을 다운시켜서 버닝하는 거죠. 실제는. 버닝해서 훨씬 더 돌의 질감. 이것이 주인공이고 이것이 부재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말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지만님. 사진을 정말 잘 찍으십니다. 나무도 나무 사이를 통해서 존재하는 것들을 또 우리 애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계단 밑에 이거 다 안 보여줘도 되잖아요. 그냥 버닝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보여줘도 우리에게 충분히 계단이라는 걸 알게 되고. 부처님도 이렇게 보이시고. 탑도 있고. 탑이 조금 밝지 않을까요? 아주 잘 찍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찰스 린이 바람가에 속상해. 지금까지 내 사진은 욕심과 나만의 이기심에 가득 차있었다는 깨달았다. 그래서 조금씩 비우고 새로운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일지도 모른다. 내게 시적이에요. 이 사람. 이 찰스 린이 힘든 시적이에요. 사진이 무지무지 좋아지고 있어요. 이분이 영혼 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 자주 사진을 올리시는데 올릴 때마다 사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저 고고함. 저 고고한 적요. 저 적에 속의 고고. 저 적에 속의 도도함. 이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사진은 프린트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좋은 사진인 것 같아요. 사진이 좋네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좀 티죠? 이런 사진 보실 때 약간 눈을 개슴치리하게 뜨고 보십시오. 그러면 시선이 일로 몰립니다. 눈을 개슴치리하게 뜨는다는 거 아시죠? 개슴치리하게 뜨고 보시면 이런 데서 시선이 안 가고 우선 여기부터 먼저 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일로 시선을 뺏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주 볼만해요. 찰리스 린님. 정말 사진 고맙습니다. 임규론님. 삼천보. 삼천보 하면서. 이거는 바다만 보면 찍으시는 것 같아요. 바다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바다 정말 좋아합니다. 여기 있는 부분들은 너무 어둡지 않을까요? 약간 어두운 것은 들어 올리는 게 좋을까? 좀 밝게. 들어 올린다 이러면 밝게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아마 여기도 그라데이션이 있을 텐데 이렇게 목으로 다 처리하시면 실제로 프린트를 하면 떡 질 수 있어요. 실제 프린트에서는 떡이 질 수 있습니다. 떡이 진다는 것은 요즘은 프린트가 많이 좋아서 괜찮은데 이전 같으면 그 일대가 잉크가 쏘는 데를 또 쏘아서 잉크가 번들거리거든요. 번들거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살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프린트를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데 전부 다 이게 떡 질 있잖아요. 그렇죠? 떡 질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프린트하면 떡 질 있을 수도 있어요. 약간 좀 더 올리셔야 될 거예요. 그래도 충분히 우리 시각은 우리의 눈은 그것을 그라데이션 읽어내거든요. 그라데이션이 있으면서 떡 질기 직전까지 이런 것을 표현하셔야 되거든요. 떡 질은 안 돼요. 아 사진 좋아요. 아주 무게 있어요. 이번 사진. 묵직하잖아요. 사진이 둔중하고 화면을 구성하는 거 보십시오. 화면을 대각선으로 구성하고 또 대각선으로 구성하고 여기에 소실점은 화면 저 밖에 있습니다. 아주 밖에. 이런 것을 구성해내는 독특한 자기만의 안목을 가지고 계시네요. 소실점이 바깥에 있다는 이 말을 아시겠죠? 이것도 손을 쭉 구워보십시오. 쭉 나가지죠. 이것도 손을 끄면 계속 밀어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소실점이 화면 밖에 있는 사진을 찍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목이 대대 넓다는 거예요. 자기가 의식하지는 못해도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짓고 있다는 거예요. 임기르 님의 사진 잘 보았습니다. 보기 버너스 님 하우디 카우보이 이게 뭡니까? 정말 재미있는 작품이네요. 이게 조각품이에요. 조각품 자체도 재미있고 사진도 재미있어요. 우와 보십시오. 이게 이제 훤한 대낮에 날이 청명한 날 찍은 것이 아니고 구름이 있는 날에 그걸 배경으로 찍었기 때문에 이런 사진을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먹을 정말 잘 표현하시네요. 동감도 있고 정말 좋습니다. 한 장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너무 계속 이걸 하셨어요. 이거 좀 떨리셨네요. 유원지 가면 이거 이제 이런 거 소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타면 흔들어서 내리게 하는 게 있어요. 기계적으로 그걸 흔들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게 있어요. 그 타면 기분 아주 좋죠. 저거 아주 좋아요. 그 타는 거 이야 한 장소에서 사진을 재밌게 찍는 것을 스스로 공부하신 것 같아요. 볼만합니다. 보기 좋아요. 역동성 이게 아마 피사체 자체의 힘이죠. 피사체 자체의 힘이지만 그것을 발견해서 또 사진으로 재해석하는 재등장시키는 탁월한 자기의 힘이 있는 거죠. 이거 반미태 선생님 또 나오셨습니다. 예지 없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우리 반미태 선생님 정말 열정이 있으세요. 참 연세도 있으신데 끊임없이 사진을 올려주시네요. 김형씨 형씨님 형님 아니고 형씨님 이분 사진 좋아요. 아 이분은 김형씨님은 이렇게 조금 정보의 양이 적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보의 양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이 사진이 갖고 있는 의미를 다 못할 수도 몰라요. 차라리 이렇게 차라리 이렇게 잘라버리든지 잘라버리든지 이런 식의 느낌의 사진으로 가셔야지 물체가 이렇게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마 자신이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과는 되게 잘 어울리지 않을 수 있어요. 심플한 게 오히려 낫잖아요. 심플한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사물에 대한 재현이나 사물에 대한 보여주기보다는 그것을 아예 안 보여주는 그죠? 네가 사물을 봤으면 뭐 하겠어? 이런 정도의 배짱을 가지고 찍으시는 게 훨씬 좋은 사진을 나올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노건개님 노건개님은 새가 앉아있어요. 아 푸른 바다 좋아요. 노출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떡지면 아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떡지면 이거 사진 못 써요. 실제는 조금 더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덕수기님 쿠스코 세상의 뱃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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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행 중에 찍은 사진들이네. 그죠? 아이고 걔도 아이고 걔 참 복스럽게 생겼다. 그죠? 좋은 쿠스코 사진으로 여행을 함께 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영영님 자연의 법칙 코로나 때문에 호수 가만 다녀요. 오늘이 51번째 장을 게재함 51번째 장을 게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예 잠깐만요. 몇 장입니까 총? 6장인가요? 이거는 찰스 리님의 사진과 또 다른 사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수과에서 자신만의 독특한 안목을 또 투사해서 보여주시는 이영영님의 사진을 여러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오소택님 각기 다르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이건 지난번 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융태흥님 사찰단상 대웅전에서 약사전 백불에서 저마다 발현한 색 색들이 무심한 흰 계획에서 흰 코끼리에서 기화에서 흘러 스님의 스님의 뒷모습으로 비춰진다. 비춰진답니까? 이 사진이 좋네요.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게 되면 설명적인 사진을 찍게 되세요. 어떤 상황을 설명하기보다는 시적으로 우리가 글이 있으면 소설적인 글쓰기가 있고 시적인 글쓰기가 있잖아요. 사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야기를 소설적으로 담아낼 수도 있고 시적으로 담아낼 수도 있어요. 사찰단상 이런 것은 대단히 시적인 안목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송영근님은 시간의 흐름을 쫓아 이렇게 하셨는데 송영근 선생님 여기는 사진을 기본적으로 넉 장을 올리셔야 됩니다. 제목과 자기가 왜 이 사진을 찍었는지에 대한 작가 노트 짤막해도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지 제가 선생님의 사진이 무슨 뜻을 의도로 찍었는지 파악이 되고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넉 장 올려주시면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민은희님 이 사진은 지난 2월 말경에 한 번 올린 사진입니다. 선생님의 기한도 재도전해 본다. Try again 이거는 이제 탈곡을 원하는 사진이네요. 정월 대보름 달집 태우기 광각렌즈 쓰시나 봐요. 아주 깔끔하게 사진을 찍으셨네요. 영덕군 농수산 특산물 판매장 행사가 있나요. 돼지도 돼지 머리도 놓고 그죠? 오케이 아 이거는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으니 적당한 거리 상태를 유지하면서 촬영하네요. 근데 민은희님 대단히 파워풀한 워킹을 하고 계세요. 슈팅을 하시면서 달집 태우기라도 하는 겁니까? 다 마친 것까지 사람들 가는 것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행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얘기를 순서대로 순서대로 잘 풀어나가셨어요. 그죠? 달집 태우기까지 그것을 구경하시고 아이들까지 그렇지 돌아가는 강경까지 이 사진을 이 사진을 참 잘 찍으셨어요. 그런데 조금 더 렌즈를 조금 더 망원과 와이드를 더 섞으셔야 돼요. 더 섞으셔도 돼요. 지금 잘 찍으시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 이런 경우에 뒤를 따라가면 찍잖아요. 그죠? 광각 또 그 다음 땡겨서 망원 또 광각 또 광각이잖아요. 광각과 망원이잖아요. 이런 거를 잘 섞어서 하신 것 같아요. 참 얘기를 잘 풀어내신 것 같습니다. 누구나 보면 아 이래이래한 행사가 있었군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대단히 훌륭한 사진을 찍었다고 생각됩니다. 트라이 계속 열심히 하시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자질이 보이시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국제시장 묵자골목 묵자골목이 시작도 하기 전에 가셨네요. 얼마나 부지런한 우리 밤빗대 선생님이신지 시작을 해야지 울통부두 사람이 재밌을 텐데 그죠? 여러분 묵자골목 아십니까? 먹자골목입니다. 먹자골목 부산사람들은 묵자골목이라고 하거든요. 발음도 달라요. 서울 사람들은 먹자골목 부산 사람들은 묵자골목 이렇게 발음합니다. 성대를 쓰는 게 다르죠. 서울 사람들은 너 어디 가니? 이렇게 묻잖아요. 너 어디 가니? 부산사람들은 니 어디 가노? 이렇게 말하거든요. 니 어디 가노? 성대를 쓰는 법 자체가 달라요. 영어권 사람들은 목청을 들어보면 되게 월월 그리잖아요. 헤이 맨 헤이 맨 목소리가 월월 그려요. 우리는 이봐라 경상사람은 서울사람들은 여봐 여보세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대 쓰는 게 다른 거예요. 동남아 사람들은 다르게 쓰죠. 냥냥냥냥 냥냥냥냥 이렇게 쓴다. 주일 김님 석양의 기들다. 부산 2기대에서 석양을 찍으셨어요. 이렇게 찍어놓으니까 근사하네요. 황금 황금 마철료로 변화한 거구만요. 저적이 되고 우리 주일 김님이 열심히 찍으시는데 이런 사진은 제가 볼 때는 너무 소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카메라의 기능과 카메라 빛을 읽어내는 방식 그런 것을 이해하는 과정 중에 찍는 훈련 정도의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이 사진은 뭐 할 거야? 이렇게 물었을 때 답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더 재밌는 자기만의 방식을 찾아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안에는 나 자신도 모르는 내가 있다. 그런가 봐요. 멀리 갔다 오셨나 봐요. 플랫폼 넘버 2 3 아이고 침대 침대 열차 이거 이거 그쵸? 약간 좀 당길 때는 당기고 밀 때는 미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광각 망원으로 당길 때는 화끈하게 확 당겨주고 와이드로 찍을 때는 또 와이드로 화끈하게 밀어주고 이렇게 되셔야 되는데 선택지가 그 두 가지 조금 오중간하게 찍혀있는 느낌이에요. 화끈하게 쫙 펼치든지 바짝 당기든지 이런 느낌이 있으면 충격이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아마 여행 가서 찍으시면 요거는 포토샵을 조금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버닝을 좀 더 하셨어야 돼요. 조금 얘기를 응축하는 게 조금 모자라는 느낌입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진이 아주 좋아졌어요. 많이 좋으신데 좀 더 노력하시면 좋겠다. 임기련님 삼척 그 언젠가 삼척 이야 이분은 파사만 보물 찍나봐요. 진짜 화면 구성을 잘하세요. 화면을 어떻게 만들면 그림이 된다는 완벽하고 이해하고 계신 분이에요. 아무것도 안 돼서 사진기만 들여드리면 그림을 만드실 분이에요. 임기련님은 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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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을 만들면 이게 있어요. 삼척 그런데 저는 임기련님 사진을 잘 찍으시는 분에게 사진을 구성해서 잘 만드시는 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 사진을 찍어서 뭐 하실 거예요? 착한 사진은 버려라 용혼탈곡 착한 사진은 버려라 여기 와서 탈곡하고 버리십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뭔가가 또 다른 목적이 있어야 되겠죠. 반 밑에 선생님의 여기는 어딜까요? 이야 여기는 그냥 그림이 저절로 되는 그런 동네네요. 저도 여기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림이 되는 곳이 있거든요. 이런 워킹하면 그림이 되는 곳이 있어요. 저는 약간 다르게 찍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림이 되는 곳이네요. 적기도 보이고 영동입니까? 영동가요? 어디서 이렇게 찍으셨을까? 기가 막히네요. 아미동입니까?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았습니다. 70 중반이 되시고 어떠록 열정을 삭제하는 열정을 발휘하시는 오늘 사진을 올려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에 사진을 올리시는 분들과 주위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동영상 방송 밑에 보시면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착한 사진은 카카오톡에서 착한 사진은 버려라 이렇게 검색을 하셔도 착한 사진은 버려라 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서 한 600분 가까이 한 분들이 모여서 사진 얘기를 맨날 하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다양한 얘기도 들으시고 사진에 대한 정보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